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이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라베이츠의 김호희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는 책을 썼고 오늘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출판사 편집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 질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눴었고 그러다가 제가 사실 듣기라는 것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소통의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 사실은 듣기입니다. 그런데 듣기라는 게 남이 무슨 나한테 고민을 얘기할 때 그거를 귀 기울여서 잘 듣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주제로 한번 책을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던졌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책으로 사실은 발전한 겁니다.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질문이 삶에서 굉장히 없던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중에 시디어 다이아몬드라는 협상학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협상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냈고 한국에 와서도 강연을 하고 그랬죠. 제가 이 사람이 하는 워크샵을 듣고 싶어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간 들었는데 거기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Ask for Exception이에요. 예외 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그 워크샵을 듣고 교육도 끝났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옷가게에 가서 바지를 두 벌을 사고서는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 카운터 뒤에 어떤 분이 입어보고서 사지 않은 점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얼마냐고 했더니 제가 생각한 예산보다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되겠다 싶다가 그 Ask for Exception 예외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그 교육 내용이 생각이 나서 무작정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통 아주 예전의 협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튕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올드한 띠운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실은 나 저 점퍼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실은 그런데 예산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혹시 제가 저거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영어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저를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좀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장인 것 같았어요.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실은 직원들한테 그 쿠폰이 있는데 매달 쓰는 난 이번 달에 이 쿠폰을 쓸 예정이 없으니까 내가 너 줘도 되는지 내가 점장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니 너 이걸 써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5% 쿠폰이었어요. 저는 한 10%만 돼도 사려고 했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게 한국에서도 먹힐까?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도전적인 곳. 그래서 신세계백화점에 또 본점에 가서 이 냄비 세트를 샀어야 되는데 이 냄비 세트가 아주 마음에 드는 거였고 게다가 20% 할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Ask for Exception 예외사항을 물어보자. 그래서 스토어에 있는 분에게 이 냄비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20% 세일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이걸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혹시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도 스토어에 매니저였었는데 그 매니저한테는 그 20% 할인하는 냄비 세트를 30%에 줄 수 있는 게 3세트가 있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요구했으니까 내가 그거 하나 주겠다. 그래서 그걸 또 30%에 받았어요. 제 고객 중에는 수영복을 역시 신세계의 영등포 지점에 가셔서 똑같이 해서 또 싸게 사서 그 싸게 산 만큼 저한테 호두를 사다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또 질문을 단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만 그래서 질문하면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질문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sk for Exception이라는 예외사항을 한 번은 물어봐라. 예외사항을 열 번 물어본다. 그거는 폭력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왜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업무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 지금 시대에는 폭력입니다. 한 번만 물어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도입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있다고 했었는데 말하기하고 듣기 두 가지만 놓고 한 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소통 능력을 키운다고 할 때 많은 기업들에서 프레젠테이션 교육 같은 걸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교육의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듣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잘 하려면 메시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위 키 메시지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 메시지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두 가지로 의미해요. 하나가 디자인, 하나가 딜리버리입니다. 내가 말하려고자 하는 것의 핵심 메시지를 디자인, 만들 수 있느냐. 보통은 세 개가 넘어가지 않죠.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제대로 딜리버리,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듣기,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듣기를 잘 하려면 청력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할까.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임원분들을 코칭할 때 굉장히 자주 내주는 과제가 어떤 거냐 하면 다음번에 우리 만나기 전까지 직원 한 사람하고 티타임을 가지라고 해요. 3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아니면 식사하면 한 시간도 좋고 그리고서는 질문으로만 대화를 이어가 보라고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으로만 대화를 이끌어 간다는 게. 그런데 보통의 임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90%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쓴 사람 해봐. 이렇게 하죠.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리스닝 스킬은 사실은 퀘스처닝 스킬입니다. 질문을 하는 기술인 거죠. 이게 제가 90년대 후반에 기업들의 강연 갔을 때 쓰던 슬라이드를 다시 꺼내온 건데요. 커뮤니케이션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하나는 원으로 표시를 했고 하나는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으로 된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대화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와 차 한 잔을 하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혹은 술 한 잔 하면서 대화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건 원이라는 건 제가 왜 원으로 표시를 했냐면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랑 술 마시면서 대화하며 가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지 저 이야기를 꼭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사이코 같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고 왜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냐면 뾰족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은 보통 세 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제가 고객분들에게 주는 어드바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액션 하지 말고 액션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액션은 생각이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나오는 거죠. 액션은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인생에는 답이 없는데 오노 오브 퀘스션 그러니까 질문의 주인이 되는 것이 답변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럼 질문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명확하게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묻는 게 그게 사실은 질문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